네, 군인공제회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경제와 군대 과자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우선 연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 일단 연금식 분할급여가 많이 확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금식 분할급여라는 것은요. 현역 복무기간 동안에 적립한 회원 퇴직급여금을 저녁 이후에 매달 또는 매해마다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았는데요. 저녁 후에 여유자금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 후에도 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가입 후에 조건 변경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도 해악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고요. 네, 이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중도 해악에 따른 그런 페널티가 없어진 점도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페널티가 적용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중도 해악이 사라지고요. 가입 기간에 상관이 없이 금리 100%가 적용이 됩니다. 또 지급 방식도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원금 균등 방식의 유연성이 생긴 점입니다. 기존 이 원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받게 되면요. 초반에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기간 막바지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균등 방식이 하반기부터 생기면서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꾸준하게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렇듯 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서 노후에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복리 효과로 인해서 이자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거치 기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치 기간도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거치 기간에는 원리금 수령 없이 연복리로 이자가 붙는데 군인들은 나이와 계급에 따라서 정년이 있고요. 또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경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전역 후 새로운 분야에 재취업해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소득 기간이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유 또는 얼마부터 관리가 가능합니까? 네. 일단 연금형 목돈 수탁 저축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상한 금액을 낮춘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연금형 목돈 수탁 저축 가입 금액은 기존 5천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최소 가입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회원도 연금형 목돈 수탁 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천만 원 단위로 쪼개서 연금형 목돈 수탁 저축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형 목돈 수탁 저축과 함께 여유 자금을 관리하기 상당히 편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밖에도 신규 가입의 축하금의 의무 가입 기간이 20개월로 완화가 됐습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 퇴직급여에 최초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단, 이 신규 가입 축하금을 받으려면 퇴직급여 29자 이상을 최소 24회 내야 하는 점이 일부 군인에게는 걸린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의 해병대 같이 단기 장규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더라도 첫 달 훈련으로 인해서 임광과 동시에 가입이 어려워서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에게도 가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셈입니다. 네. 더 많은 군인이 군인공제회 혜택을 받고 앞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